동대문구 지역 내 마을기업인 모두협동조합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다문화 인형극 공연을 엽니다.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이란, 일본, 몽골 등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고향의 전래동화를 직접 번역하고 각색해 공연을 펼칩니다. 이문 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첫 인형극에서는 이란 동화, 할머니와 호박을 인형극으로 펼쳐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이번 다문화 인형극은 13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공연할 예정입니다.